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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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입니다 소중한 캠페인 해주신 거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신 송영길 후보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송영길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장 후보이신 오세훈 후보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오세훈 후보님께서는 야유할 필요도 없습니다 야유할 필요도 없습니다 환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주식에 환경이 많습니다 주식에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주식이죠 주식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냐아냐 절대 반갑지 않아 진실을 향한 앵글 미디어 벙커 스날퍼 영만의 존재였습니다